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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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규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독교의 아이비 大家好 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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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의 주행л 이 주가 우주구 fluid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더 탄소로 northwardonder 국가 지방중국 국민 청구로 배정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목색 정책이 5대 정책으로 표정되어 있으며 목색 정책 안에 에너지가 안보로 표정될 만큼 목색 정책은 강제적으로 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국제기구는 헌법을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는 헌법을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의 헌법을 가진 국제기구의 헌법을 가진 국제기구입니다 서울시터 nur 최종을 하여 국제 법과 전세계 국제 법과 전세계 국제 법과 전세계 국제 법 전세계 국제 법 합체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목색 정책을 강제적으로 실천할 때는 수입하는 국가들은 그 강제 정책을 수용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국가를 실천하는 국가는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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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국민은 재원 창출을 많이 할 수 있으며 재주의 원인과 법을 준비해봅시다. 지역은 농구민들 소득 경제에 도움을 줍니다. 지내로 영국의 창출을 받으며 지방정부는 세수익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왕 정부는 수익을 받은 수익을 받은 수익을 받습니다. 일단은 노세정책을 실천하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아ủ만洛사장에서 학번혁의 대사 most 있습니다. 나랑 교 recordings에 대해서는 permitted 수 BRIT veuxله을 받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bigwater 측으로 세계의 노세 communist 정부가 식천하지 않는 국가로 있습니다. LCD만의 세계 세계 vousχ 국가도 지역의 리허트 과정으로 여러 가지 투 reinccする 것입니다, 그 국가는 무탈시나 통신이 되지 않는 국가는 실천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는 목색 실천에 대한 부분은 강제적입니다. 농도인들 소득층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사를 짓는 농산물에 대해서 국제 녹색 인증을 가진 제품입니다.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도인들의 농구산품은 육성전쟁에서의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농도인들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도인들 소득 증대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국제 녹색 인증을 가정으로 해서 전 33개성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들이 360개국 전 세계를 향해서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급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품들이 360개국 전 세계를 향해서 공급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도국은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개도국은 많은 공급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선상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 HDMALL에 이렇게 세팅될 경우에 전 세계에서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bushes을 이용해서 이 운명을 받은 제품이 있는 잉글를 고정된 제품을 받은 제품은 GIMMALL에 이렇게 5-3배 및 양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녹색 제품을 발포해 전 세계 30トン의 지역에서 이 약700개의 지역의 녹색 기업들을 발포해 온라인에 세팅을 꼭 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든 업무의 다utz안이 필요한 업무는 가입으로 구성 heartbreaking 노선을 담고 행동과 internal 업무의 매 적은 전문가를 모든 업무의 매우 최다른 업무 행동에 모든 업무 행동도 상쾌한 곳이 모든 업무 행동을stone을 달아낼 수 있습니다. 것들도 deste 업무 행동의 적은 업무 행동을 다양한 업무 행동을 정환할 수 있는串의 업무 행동을 이를 알 수 있는 업무 행동을 사용하기에 Administration's public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하여 새로운 업무 행동을 향해 전해 모든 업무 행동 정치입니다. 국제 포럼을 통해서 33개 성, 그 정도 이하 300개 도시, 700개 도시와 함께 국제 포럼을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이 국제 포럼은 중국에서 국제 포럼을 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포럼을 하는 것을 저희들은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국제 포럼을 통해서 롱스포 그린 모델을 제6차 업셋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 시장을 축하드리면서 영원한 축하 인사를 열받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이 어떤가요? 여기에서 와나 1 2 3, 흰 흰 흰, 세 번에 맞춰서 하시는 겁니다. 한테 오니까 나는 첫 번째 분들을 받을 거라고 아 그래도 한 번 더 자주 해놓고 1 2 3 1 1 1 권고 1 2 3 2 1 1 당신 수고 잘 laws 자 그럼 우리 자신이otros 우리의 Courtenay를 오실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